아 이거 뽑히지 말라고 잤나봐. 아 왜 이렇게 해. 아 왜 이렇게 해. 지원아. 지원아 어디서. 지원아. 지원아 침착해. 지원아. 지원아 침착해. 지원아. 여기 유재석 발견. 야 내가 너를 발견한 거야. 유재석 발견. 네가 날 발견한 게 아니고. 지호야 지호야 지호야. 지호야 빨리 와. 네 오빠 어디 계세요. 어디 아까 그 자리. 아 지금 잠깐만 나는 내 거 이제 앉아야 돼. 저기 시간이 없어 빨리. 빨리 가야 돼. 지호야 아까 그 강달 오빠가 숨겼는데 이제 그 뒤로 와 뒤로. 지호야 빨리 와. 이제 더 빨리 와. 지호야 빨리 와. 지호야. 지호야 빨리 와. 지호야. 지호야. 자Z호 진짜 자세히 가야 돼. 지호야 빨리 가. 지호야 빨리. 지호야 빨리. avec세요. 미션 전력 1분전입니다. 미션1분. 이리와.- 옷을 왜 벗겨. 어. 어. 야 빨리 맞지 마. 어. 야 벗겨. 벗겨야 돼. 지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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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. 지현아. 자 estou 있 ram, lagen. 지금 아. 거야. tout call. 제 2라운드 미션 종료 내 신발 양말 다 어디 있어요? 내 입술이 어딨어? 지효야 이리 와. 야 지효야, 지효야 꼭 살아남아라. 지효야 꼭 살아남아라. 지효야 어떻게 살았어? 지효야 어떻게 살았어? 나 무전기도 웃어줬어. 지효야 왜 그렇게 웃겨. 아니요 선생님 진짜 좋아. 김 진짜 안 쓴 선생님. 김 안 쓴거야? 진짜. 그런 식으로 착한 착하지 말으랴. 지효야. 지효야. 나 윤기 인간처럼 바꿔왔다. 어 강순아. 재석이 형. 지효인가. 우와 지효야 살았다.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두 사람. 지효 남았구나 지효. 죄송합니다. 야 종국이가 이길 것 같으니까. 아 지원이 너무 진짜. 역대 최강 개수. 내가 진짜 들어본 멘트 가운데 아직도. 왜 왜 왜 상처받았구나 또. 아 그게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깜짝 놀랐어. 왜요? 나 게스트야 나 게스트야. 어 나. 나 이러면 자꾸 중심부를 차버린다. 나 지금 발 가까이 있어. 바로 내 발 앞이야 지금. 찬다 찬다. 찬다. 저 무조건. 중심부를57. 무조건 이건 어시안 눌러주십니다. 지금부터. 마지막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. 고. 오!